와, 언니 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Let's go! 만드시기 전에, 여름에는 30분 전에. 그다음에 겨울에는 1시간 전에 다 꺼내서 계량해서 온도 차이 많이 안 나게 해봤어요. 언니 아예 베이킹 처음이에요. 나도. 케이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았어. 우리 둘이 하면 베이킹 ASMR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용히. 혁사가. 하하하하. 약간 그렇게 팔았다. 또 알빙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알빙일 수도 있어. 난 이걸 해보고 싶었어. 이건. 근데 나는 약간 이런 요리하는 거. 브이로그?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본 거는 진짜 많은데 요리는 몰라도 베이킹은 이 레시피대로 안 하면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계량도 정확히 해주셔야 돼. 맞아. 너 잘할 거. 나? 계획대로. 어, 완전. 나는 타이머까지 길 거야. 약간 하영 언니도. 어, 하영 언니 막. 간보고. 하영이 이거 간보고. 하영이 이거 간보고. 하영이. 괜찮아. 어, 괜찮은데? 어, 밀려줘. 나 내일 양치 못해. 이 만드는 거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 어떠세요? 저는 레몬맛만 만들게요. 뭐 하는 거죠? 네. 월브레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디저트 위에 이런 쩜쩜쩜 보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어, 맞아. 월브레이인가 봐. 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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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색. 짜란. 피부과에서 이런 느낌. 좀만 더 낮춰서, 그쵸. 맞다, 맞다. 오, 잘하시는데요? 오, 빨라요.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양허진 손으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초코에 남았을 땐 그냥 한쪽으로. 진짜. 간접 체험? 간접 서연이와 공방 데이트. 이따. 맛있게 나와라. 마들렌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마들렌이 사람 없던 거예요. 아, 그렇네. 그래서 프랑스 여인이 예전 유래죠. 옛날에는 이런 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틀을 찾다가 주워서 조개에 있는 걸 주워가지고 좀 똑똑하다. 그런 유래가 생긴 거예요. 너무 예뻐 트리가. 그래가지고. 바지락 같은 데가 남뿐인 거 같아. 딱 한 입이겠다. 감성 파괴.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똥통한가? 이랬나? 와, 맛있겠다. 눈물 삼형제. 또 울어. 또 울어. 어떡해. 양 조절이 어렵다. 눈이랑 입이랑 만날 거 같아. 눈이랑 입이랑 만날 거 같아. 우와.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진짜 재밌는 없으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끝. 안녕. 안녕 밥 먹으러 왔어요 데이팅 잘 먹겠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얘 먼저 먹으러 있나? 응 아 너무 먹고 싶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미쳤어 너무 맛있는데? 여기서 좀 마셔줘 아니 국이야 국 담궈먹는 건 줄 알았잖아 이거 국 어때?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근데 진짜 너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아 너무 콜콜 나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